자표 북위 3도 08 50일 동경 101도 41분 36초 북위 3.1475도 동경 101.693333도 3.1475 101.693333 쿠알라룸푸르 공식적으로 쿠알라룸푸르 연방지칼구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이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면적은 243제곱킬로미터이며 2016년 기준 인구는 약 173만 명이다. 인구와 경제발전 모두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지역 중 하나이다.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연방지칼구 가운데 하나이다. 말레이 반도에 위치한 반도 말레이시아 중서부의 바다와 접해 있는 슬랑오르주에 있다. 말레이시아의 정부의 중심지는 푸트라자야로 옮겨졌지만 말레이시아 구관계 왕궁, 의회, 그리고 사법부의 일부는 여전히 쿠알라룸푸르에 있다. 말레이어로 쿠알라룸푸르는 흙탕물의 합류를 뜻한다. 쿠알라룸푸르는 1857년 곤박강과 클랑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세워진 도시이다. 는 흙탕물의 합류를 뜻한다. 정착지는 슬랑오르의 왕족인 라자압둘라가 주석 채굴꾼들에게 클랑벨리를 개방하면서 건설되기 시작했다. 87명이 중국인들이 클랑강을 거슬러 올라가 안팡 지역에서 주석 채굴을 시작했다. 그 가운데 69명이 토착 역병으로 인해 사망했지만 주석 황사는 가파른 성장을 시작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채굴꾼들을 상대로 주석과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거래하던 상인들을 끌어들였다. 이 상인들이 곤박강과 클랑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상점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시작된 것이다. 마을이 커짐에 따라 당시 말라야 지역을 통치하던 영국인들은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지도자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첫 카피탄치나로 휴슈를 임명했다. 세 번째 카피탄치나였던 야바로이 때에 와서 조용한 광산 마을이었던 쿠알라룸푸르는 슬랑오르주에서 가장 앞선 선진 도시가 되었다. 초기에 쿠알라룸푸르는 슬랑오르 내전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내전 가운데 하나는 슬랑오르 왕자들의 주석 광산 채굴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피탄 자리를 놓고 카피탄 얍과 그의 자리를 뺏으려 했던 총총간의 반목에 따른 싸움이었다. 카피탄 얍과 그의 후원자였던 텅쿠 쿠딘이 승리하였고 얍의 뛰어난 지도력 하에 쿠알라룸푸르는 슬랑오르의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는 내전의 피해를 입은 쿠알라룸푸르를 재건하였고 슬랑오르 다른 지역의 중국인 채굴꾼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말레이인 농민들을 쿠알라룸푸르 근교에 정착하도록 유도했다. 카피탄 얍의 성공으로 쿠알라룸푸르는 1880년에 슬랑오르 주의 주도가 되었다. 그는 쿠알라룸푸르 최초의 학교를 건설하였으며 무주택자를 위한 보호소를 건설하였다. 얍 자신도 하이산 비밀결사의 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갱단 간의 싸움도 자주 일어났었다. 얍은 유곽 카지노 술집에 허가를 내주었다. 얍의 사망 후 도시가 번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슬랑오르 주지사였던 프랭크 스웨트넘 경위 덕분이었다. 1896년 스웨트넘의 감독하에 말레이 연방주가 만들어지면서 쿠알라룸푸르는 수도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2년 1월 11일에 일본군이 쿠알라룸푸르를 점령하여 44개월 동안 통치하였다. 1957년이 독립 후 쿠알라룸푸르는 말라야 연방의 수도였고 1963년 국명이 말레이시아로 바뀐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했다.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머르데카 경기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첫 국무총리인 툰쿠 압둘라만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다타란 머르데카의 계양대에서는 유니언 잭이 내려지고 말레이시아의 국기가 계양되었다. 이곳은 연국령임을 상징하던 장소로 식민정부 관료들의 크리켓 경기장이었으며 말레이시아의 가장 특별한 백인 전용 클럽이었던 로열 슬랑오르 클럽의 앞에 있던 곳이었다. 1972년시로 승격되었으며 1974년 슬랑오르주에서 분리되어 연방령 지역이 되었다. 쿠알라룸프루는 연 10%대의 1990년대 아시아 경제성장 붐을 타고 크게 성장했다. 활기없던 식민지 도시였던 쿠알라룸프루에는 고층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힘차고 진보한 도시로 거듭났다. 그러나 도시의 사회기반시설은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 경전철 두 개의 고가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시 전역의 6차선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였음에도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다. 버스 서비스는 악명이 높으며 상수도 수질 역시 문제가 있었다. 발전계획 없이 커진 도심의 대부분의 도로는 비좁고 복잡하며 정체가 매우 심하다. 도심지역의 건축은 유럽식과 중국식이 혼합된 특이한 식민지 양식으로 되어 있다. 다타란 머르데카에 이르는 도로는 쿠알라룸프루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다. 술탄 앞둘 사막 건물과 무어 양식의 구리 돔이 여기에 세워져 있으며 다타란 머르데카 내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기 계양대 중의 하나가 세워져 있다. 2004년까지 연방대법원이 술탄 앞둘 사막 건물에 있었으나 이후 푸트라자야로 옮겨졌다. 이곳은 또한 말레이시아 전역의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하리 머르데카 퍼레이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이 퍼레이드 역시 새로운 행정 중심지인 푸트라자야로 옮겨 행해지고 있다. 도시의 다른 지역은 일반적인 도시 발전 과정을 따르며 발전하였다. 수많은 고층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데에 따라 건축가들은 전통 양식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알라룸프루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는 우투산 말레이시아 버리타 하리안 하리안 메트로 더스타 뉴스트레이트 타임즈 더선 말레이 메일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유료 텔레비전 채널인 에스트로는 쿠알라룸프루에서 송출된다. 기타 지역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은 말레이에여 영어, 북경어, 타미러 등으로 송출되고 있다. 도하의 본사를 둔 알자지라 방송은 알자지라 인터내셔널이라는 영어 채널을 새로 시작함으로써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 송출센터 가운데 한 곳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 설립할 예정이다. 홍콩 기반의 피닉스 tv 역시 쿠알라룸프루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해 시청자 수를 늘릴 계획을 공개했다. 1910년에 건설된 kl 철도역 젤런 엠팡에서 쌍둥이 빌딩로 쿠알라룸프루는 스팅에 있는 쿠알라룸프루 국제공항과 klia 이크스플의 고속철도를 통해 직접 연결된다. 예전에 주공항으로 사용되던 수방 술탄 압둘아지즈샤 공항은 현재는 전세기 편을 위해 쓰이고 있다. 뒤처진 투자와 유지보수 그리고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쿠알라룸프루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몇몇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쿠알라룸프루 전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택시 요금은 삼릉깃에서 시작하며 일정한 시간이 되면 25센이 붙는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쿠알라룸프루에서는 자가용이 주 통근수단이므로 러시아워에는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중교통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16%에 불과하다. KL센터의 밤 경전철 KLCC역의 모습 쿠알라룸프루의 택시는 좋은 가격에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흰색과 빨강색 두 종류가 있다. 천연가스로 운행된다. 외국인에게는 높은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 요금은 RM3으로 2km까지 달리며 이후에는 RM025PERKILOMETER으로 올라간다. 밝은 파랑색은 RM4가 기본 요금이며 올라가는 요금도 조금 더 비싸다. 콜비 RM2, 짐 하나당 RM1 등이 붙기도 한다. 경전철, 아시아자야, 역쿠알라룸프루의 철도 기반 교통으로는 3개의 경전철 노선, 1개의 모노레일 노선, 2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진 통근열자체계, 2개의 공항 연결 고속철도 노선이 있다. 운영하는 회사가 서로 달라 노선 간 환승 때에도 새로 승차권을 구입해야 함으로 불편하다. 경전철, 모노레일과 통근열차에서는 터치, 앵고라 불리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쿠알라룸프루의 주요 교통 중심지에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이 중에서 푸드라야, 부트라 버스 터미널, KL 센트럴 역은 철도 기반 교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구름다리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 다타란 머르데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몰인 수리아 KLCC 위 옆에 위치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